761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762번 문제입니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763번 문제입니다. 병원이 몇 층에 있어요? 병원은 4층에 있어요. 4층에 약국도 있어요? 아니요. 약국은 2층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병원이 몇 층에 있어요? 병원은 4층에 있어요. 4층에 약국도 있어요? 아니요. 약국은 2층에 있어요. 764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서울무역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무역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서울무역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무역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765번 문제입니다. 영수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영수씨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766번 문제입니다. 제 사무실은 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4시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24시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767번 문제입니다. 영수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강남역 근처에서 살아요.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식당도 많아요. 살기가 편하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강남역 근처에서 살아요.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식당도 많아요. 살기가 편하겠네요. 768번 문제입니다. 영수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빌딩에 있어요. 1층과 2층은 은행이고, 제 사무실은 3층에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네,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빌딩에 있어요. 1층과 2층은 은행이고, 제 사무실은 3층에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네,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769번 문제입니다. 택시를 타고 갈까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지하철로 가요. 네, 좋아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지하철로 가요. 네, 좋아요. 770번 문제입니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지요? 그 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지요? 그 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771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이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772번 문제입니다. 바로 출발하는 광주행 기차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전 좌석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입석표도 없어요? 입석표는 남아 있어요. 몇 장 들을까요? 입석표는 남아 있어요. 몇 장 들을까요? 773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774번 문제입니다. 2번 정차역은 1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775번 문제입니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776번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777번 문제입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색으로 해 드릴까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색으로 해 드릴까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778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 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 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779번 문제입니다. 이 지하철이 인천까지 가요? 아니요. 이건 4호선이니까 인천으로 안 가요. 인천에 가려면 지하철 1호선을 타야 해요. 그럼 어디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니까 내려서 갈아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지하철이 인천까지 가요? 아니요. 이건 4호선이니까 인천으로 안 가요. 인천에 가려면 지하철 1호선을 타야 해요. 그럼 어디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니까 내려서 갈아타세요. 780번 문제입니다.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는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는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이태원에서 내리세요. 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dónde에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